여보세요? 올케, 잘 지내고 있지? 네, 그런데 형님도 잘 지내시죠? 어, 어쩐 일로... 음, 어제 우리 엄마 생신이었던 거 몰랐나 해서 전화했어. 재정이가 출장 가면서 얘기 안 한 거지? 아, 알고 있었어요. 뭐? 알고 있었어? 네. 아니, 그런데 어떻게 전화 한 통을 안 하고 넘어가? 며느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? 그게 왜요, 형님? 뭐? 아니, 결혼하고 처음 만난 시어머니 생신이면 미역국 끓여 아침상 대접하는 건 고소하더라도 아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 게 도리 아닌가? 어떻게 알면서 그냥 넘어가냐고. 제가 왜요, 형님? 제가 그 집 아들도 아니고 딸도 아닌데 제가 왜 어머님 생신을 챙겨요? 어머님, 딸, 형님 옆에 살잖아요. 아들은 출장 중이라 어쩔 수 없지만 형님 계신데 딸이 챙기면 되지 며느린 제가 왜요? 뭐? 아니, 왜 이렇게 지금 농담하는 거야? 아니, 진심인데? 그렇잖아요. 제가 왜 남의 엄마 생신을 챙겨야 하냐고요. 저는 저희 엄마, 아빠 생신 챙기고 형님하고 제 남편은 아버님, 어머님 생신 챙기고 각자 아들, 딸이 각자 부모님 챙기면 되는 거 아닌가요? 결혼했다고 뭐 달라져야 하나요? 와, 요즘 애들 특이하다 얘기만 들어봤는데 특이한 요즘 애가 여기 있었네. 올케, 그건 그런 게 아니지. 올케 집에서 그렇게 가르쳤어? 형님, 저 엄마랑 쇼핑 나왔거든요. 밖이라 잘 안 들려요. 더 할 말 없으시면 끊을게요. 뭐? 야! 그날 저녁, 신우의 시점 나 오늘 올케하고 얘기하다 완전 빡쳤잖아. 왜? 아니, 올케가 우리 엄마 생신에 전화도 한 통 안 한 거야. 아이고, 저 남댁이 시댁 형님이 무서운줄 몰랐나보네. 왜 그랬을까? 당신 지금 나 비꾸는 거야? 아니, 내가 감히 어떡해. 그래서? 아니, 그래서 내가 날짜를 몰랐나 해서 전화를 했거든. 재정이가 지금 해외 출장 중이라 얘기를 못했을 수 있으니까. 그런데? 그런데 그게 아니었더라고.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일부러 연락을 안 한 거래? 일부러? 아니, 엄밀히 말하면 그냥 무시한 거지. 왜? 글쎄 나더러. 자기가 왜 어머님 생신을 챙기냐. 자기는 우리 엄마 딸이 아닌데 왜 챙기냐는 거지. 뭐? 받는 말이긴 한데 완전 빡치는 말이네. 그렇지? 나 눈알 튀어나오는 줄 알았잖아. 아니, 그게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며느리가 할 소리야? 대체 집에서 뭘 배운 건지, 원. 요즘 애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성향이 강하다더니. 딱 올케가 그런 애인가 봐. 재정이는 어디서 저런 싸가지 없는 애를 데리고 와서는. 둘이 좋아서 한 결혼인데 뭘. 요즘은 이혼하는 부부가 많아서. 시댁에 돌이고 뭐고. 그냥 자기 아들하고 잘 살아주면 땡큐라고 하는 시댁 많대. 아니, 그거야. 돈 못 벌고 못난 아들 장가 보낸 시댁에서나 그렇겠지. 우리 재정이가 뭐가 못 나서. 직장 좋지, 잘생겼지. 그리고 우리 집에서 집도 해줬잖아. 아, 생각해보니까 더 열받네. 아니, 우리 아빠가 분당에 집 있는 거. 그거 집값 계속 올라가는데도 재정이 장가간다고. 눈물을 머금고 팔아서 퇴직금까지 보태서 서울에 집 해준 거 알지? 알지. 그때 좀 무리하셨잖아. 그래, 둘 다 여의도가 직장이라고 거기다 떡하니 집을 사줬잖아. 에이, 그런데 장인어른 그만한 능력 되시잖아. 아니, 아무리 능력이 돼도 그게 어디 쉬워? 그런데 걔 뭐 해 왔어? 우리가 집을 해줬는데 걔 딸랑 이천만 원 들여 혼수 마련해 오고 입 싹 닦았잖아. 아니, 서울에 집을 해줬으면 최소 그 집에 맞게 혼수를 해와야 하는 거 아니야? 어떻게 이천만 원으로 딸랑 시집을 오냐고. 신경 꺼. 그냥 둘이 별 탈 없이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해. 아, 싫어. 그런 여우 같은 년들. 초장에 밟아줘야 해. 뭐? 내가 신우이의 매운맛을 제대로 보여주려고. 두고 봐. 나한테 못해도 우리 엄마, 아빠한테 못하는 건 못 참지. 참교육 제대로 해줄 거야. 한 달 뒤. 엄마, 우리 왔어. 그래, 왔니? 어, 형님 일찍 오셨네요? 웬일이야? 올케가 시댁에다 오고. 네? 재정씨 오는데 같이 와야죠. 산 사람 생일은 안 챙기면서 죽은 사람 재산은 챙기나 보네, 올케. 네? 어, 누나 언제 왔어? 현민이는 안 데리고 왔어? 현민이? 어, 시댁에 맡겼어. 데리고 오면 내가 너무 피곤할 것 같아서. 보고 싶었는데. 다음에. 그런데 제사비는 챙겼어? 그럼. 내가 빼먹는 거 봤어? 아니, 이번에 엄마 생신 때 늘 주던 용돈도 안 줬다길래. 결혼해서 돈 한 푼 못 받고 사나 했지. 누나도 참. 출장 다녀와서 챙겨드렸어. 엄마가 얘기 안 해? 그래? 그럼 됐고. 야, 잘해. 남들은 결혼하면 더 효자된다던데. 너는 아닌 것 같아? 내가 뭘. 누나야말로 시누이노를 좀 그만해라, 어? 뭐? 아유, 아유, 시끄러워. 얼른 제사 준비나 해. 몇 시간 뒤. 엄마 고생했어. 엄마는 며느리를 봤는데도 여전히 제사 지내느라 고생이 많네. 헛소리 말고 얼른 가. 늦었다. 아무리 늦어도 다 치워놓고 가야지. 엄마 혼자 이걸 다 어떻게 치우려고. 나 혼자 쉬엄쉬엄하면 돼. 박서방도 그렇고 재정인에도 다 출근해야 하잖아. 잠 몇 시간 못 잔다고 죽어? 그치, 올케? 올케가 막내니까 설거지하고. 나랑 엄마는 상 치우고 그러면 금방 치우지 뭐. 제가요? 설거지를요? 응. 올케가 오늘 한 게 뭐가 있어? 설거지라도 하고 가야 마음이 편하지 않겠어? 응. 자기야. 아니 왜 재정이를 꼬집어? 재정이가 시켰어? 아, 누나. 설거지 내가 할게. 엄마, 내가 후딱 하고 갈게. 민지 여기 부엌 낯설어서 못해. 손도 느려. 아유, 됐어. 내가 해. 얼른 가기나 해. 아, 참 새아가. 음식 좀 몇 가지 싸놨어. 갈대 가지고 가라. 음식이요? 어머님, 음식 안 싸주셔도 돼요. 먹을 사람도 없고 가지고 가면 다 버려요. 뭐? 왜 이렇게 해? 혹시 지난번에 엄마가 싸준 음식들도 다 버린 거야? 네. 저희 둘 다 일을 하다 보니 집에서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요. 다 버리게 되더라고요. 아니, 왜 밥 먹을 시간이 없어? 얘 아침 안 해줘? 아침에 먹고 주말에 먹고 하면 금방 다 먹지. 요즘 누가 아침 챙겨 먹어요, 형님. 뭐? 어휴, 등신. 결혼 전에는 꼬박꼬박 엄마한테 아침 받아 먹더니. 결혼하니 아침도 못 얻어먹고 다니고. 야, 너는 결혼 왜 했냐? 아이, 누나. 왜 또 시비야. 누나나 잘 살아라. 남 사는 거 몰아모라 하지 말고. 뭐? 야! 아이고, 아휴 시끄러워. 다들 얼른 가. 니네들이 가야 나도 쉬지. 얼른 가. 일주일 뒤 오늘 형님이 어머님이랑 점심 먹자는데 너무 가기 싫다. 누나가 왜 보자고 해? 몰라. 자기 지난번 제사 때 봤지? 형님이 나한테 하는 거. 시어머니보다 시누이가 더 무섭다더니. 딱 그 꼴이야.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자꾸 꼰대처럼 가르치려고 들고. 뭐만 하면 위아래로 훑어보고. 못 나간다고 그러지 그랬어. 거절도 한두 번이지. 완전 집요하셔. 한 번은 만나야 할 것 같아. 나한테 얘기하지. 아휴, 둘이 또 싸우려고? 형님 하는 거 보니까 괜히 잘못 건드렸다. 더 큰 분란 만들 것 같아서. 어쩌냐. 나 결혼 조건 제1조건이. 시댁일에 신경 안 쓰게 해주는 거였는데. 치. 아휴, 우리 누나가 복병이네. 본인도 여자고 며느리면서. 올케한테는 함부로 해도 된다는 신부. 정말 이해 못하겠어. 어쨌든 오늘은 약속을 했으니까 잘 만나고 올게. 그래, 잘 살아남길 바랄게. 올케, 여기야. 아, 형님. 어머님 안녕하세요. 그래, 우리도 금방 왔어. 뭐 마실래? 엄마는? 어른이 왜 이러나? 여기서 막내는 올케인데. 올케, 난 아이스 아메리카노. 어휴, 그럼 난 따뜻한 아메리카노. 부탁해 올케. 네? 아, 네. 어휴, 저 뒤통수도 밉네. 엄마. 나 올케. 그냥 주는 거 없이 미워. 엄마는 안 그래? 너는? 네가 데리고 살 것도 아니면서 왜 미워해? 엄마 생일 때 하는 거 봐. 집에서 뭘 배우는지. 내가 오늘 일부러 나오라고 했어. 괘씸해서 창피 좀 주려고. 뭐? 아, 온다 온다. 여기 따뜻한 아메리카노. 이건 아이스. 잘 마실게. 아, 엄마. 목걸이 했네? 너무 이쁘다. 우리 엄마 목걸이 이쁘지, 올케. 이거 내가 이번 엄마 생신 때 선물한 거. 네, 잘 어울리시네요. 그렇지? 아우, 우리 엄마 딸이 있었길 망정이지. 아들만 둘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. 아들이 이런 걸 챙기겠어? 며느리가 시어머니 생신을 챙기겠어? 안 그래 올케? 아, 네, 그렇죠. 요즘엔 딸이 최고예요. 그치? 아, 올케도 딸 낳아야 할 텐데. 아들 낳아봐. 완전 쓸데없어. 지 와이프 치마 폭에 쌓여서 제대로 된 사고를 못한다니까? 네, 그런데 뭐, 요즘 세상에 자식을 덕보려고 낳나요. 그거 다 옛말이지. 저는 딸이든 아들이든 독립할 나이 되면 너는 너, 나는 나. 독립적으로 키우려고요. 그래? 아니, 그런데. 그러는 올케는 왜 결혼까지 했는데 독립을 못했어? 네? 아니, 저번에 재정이 출장 갔을 때 아예 짐 싸들고 친정 가있었다면서. 결혼도 했는데 남편 없다고 친정 가있기 없기? 어쩌나 우리 올케는 독립이 덜 됐나 보다. 뭐 그럴 수도 있지. 결혼하면 비빌 친정 있는 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데. 엄마, 비빌 친정인지 보태줘야 할 친정인지 그건 모르지. 안 그래 올케? 형님은 오늘 저 왜 부르신 거예요? 돌려가기 하려고 부르셨나? 아우, 내가 하나뿐인 올케한테 그럴 리가. 요 앞에 인도요리 잘하는 집이 있어서 대접하려고 불렀지. 올케 인도커리 좋아한다면서? 네. 그럼 얼른 마시고 일어나자. 잠시 뒤 엄마, 우리 인도요리 오랜만이다. 그치? 그런가? 아, 왜? 그때 재정이 여자친구랑 수진이랑 오고 처음인 것 같은데. 맞지? 아, 수진이? 그래. 그래. 수진이 걔가 왜 한 번씩 우리 데리고 맛집 수소문에서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그랬잖아. 그래. 뭐 그랬지. 애 참 썩썩하고 집안도 좋고 그랬는데. 우리 재정이 수진이랑 결혼했으면 지금쯤 건물주 됐을 텐데. 아, 왜? 걔네 집 엄청 부자였잖아. 그랬지. 얘. 그런데 그만해. 민지 앞에서 재정이 첫 여자친구 얘기를 왜 꺼내? 아, 그런가? 듣기 거북해 올케? 네, 조금. 아, 그래봤자 다 지난 일인데 뭘. 재정이 전 여자친구이 엄청 부자집 딸이었거든. 그런데 걔가 그렇게 어른한테 잘했어. 왜 요즘 애들 지 꺼내 거 따지고 이기적이고 되바라지고 그렇잖아. 그런데 걔는 그런 게 없었어. 부족한 거 없이 자라서 자존감이 높아서 그런가. 어쩜 그렇게 도리도 잘하고 예의도 바른지. 재정이 수진이랑 헤어졌다고 했을 때 내가 다 아쉽더라니까. 예, 그만해 이제. 그날 저녁. 오늘 어땠어? 별일 없었지? 당신 누나 대단하더라. 왜? 당신 전 여자친 얘기 꺼내면서 아주 나를 엿먹이려고 작정하고 나왔더라고. 전 여자친? 뭐 수진인가 수정인가 있었다면서. 아, 누나는 뭘 그런 얘기를. 부자집 딸에 아주 예의가 발랐다고 일부러 나 들으라고 이러쿵저러쿵 하시는데. 아, 진짜 받아버리고 나올 뻔했네. 규치하네 우리 누나. 왜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. 내가 호락호락 자기 말 들을 것 같지 않으니까 신경 긁어놓고 힘겨루기 해보자 이거지 뭐. 미안하다. 내가 앞으로는 너 혼자 우리 식구 만나게 하지 않을게. 아니, 이건 여자끼리 문제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. 당신 신경 쓰지 마. 뭐 어쩌게? 준대로 되돌려줘야지. 내가 받고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라서. 일주일 뒤 형님, 뭐 하세요? 응, 올케가 웬일이야? 지난번에 점심 잘 얻어먹어서요. 저도 형님 점심 사드리려고요. 혹시 내일 괜찮으세요? 어, 내일? 괜찮지. 뭐 사주려고? 뭐 좋아하세요? 형님 비싼 거 좋아하시죠? 내가 뭘 그렇게 비싼 걸 찾는다고. 적당한 거 먹어. 그럼 제가 형님 좋아하실만한 곳으로 알아보고 톡 보낼게요. 그래, 그런데 올케. 이제 우리 식구 같다? 그렇게 자주 전화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. 자매처럼 잘 지내자, 우리. 네, 내일 봬요, 형님. 다음날 형님, 여기예요. 오, 올케. 우와, 여기 비싸 보이네? 네, 형님 만난다고 특별히 신경 좀 썼어요. 올케 돈 버니까 좋네. 종종 이런 데서 쏘고 그래. 형님, 돈도 좋지만 결혼하니까 맞벌이 쉬운 게 아니네요. 결혼한 여자에 대한 이런저런 요구들이 너무 많아요. 형님은 결혼하자마자 일 그만두셨죠? 완전 편하셨겠다. 나? 결혼하자마자 애 생겨서 그만뒀지. 입덧이 너무 심해서 어쩔 수 없이. 저도 임신하면 큰일이에요. 출퇴근 어떻게 할지 까마득하다니까요. 그래서 아버님께 차 한 대 사달라고 할까 고민 중이에요. 아버님? 누구? 우리 아빠? 네. 본인 손주 임신하면 한 대 사주시지 않을까요? 아니, 올케. 서울에 집해줬으면 됐지. 이제 차까지 사놓으라고? 올케 완전 날강도네. 네? 아니,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차 사줄 수도 있지 않아요? 아니, 우리 아빠가 무슨 갑부야? 사람이 양심 있어야지. 올케 아빠 있잖아. 올케 아빠한테 사달라고 그래. 우리 엄마 자식 아니라서 시어머니 생신도 안 챙기면서 우리 아빠가 자기 자식도 아닌 여자한테 왜 차를 사줘? 아니, 저는 형님이 시아버지한테 차 선물 받았다고 하길래 저도 형님처럼 시아버지한테 차 선물 당연히 받는 건 줄 알았죠. 뭐? 형님 그랬다면서요. 임신하자마자 걸어다니는 거 힘들다고 시아버지 졸라 차 선물 받으셨다면서요? 어, 올케가 그걸 어떻게 알아? 재정이가 그래? 재정이 모를 텐데. 아니, 저희처럼 결혼할 때 시댁에서 집도 해주셨다면서요. 그런데 어떻게 양심도 없이 차를 사달라고 그래요? 그렇다고 일을 하는 것도 아니면서 저보다 형님이 더 뻔뻔하시다. 아니, 올케. 그, 그, 그걸 누구한테 들었어? 왜요? 찔리세요? 형님도 결혼하고 시어머니 첫 생신 때 미역국은 커녕 전어 한 통 달랑하고 마셨다면서요? 집도 넘어지면 코 닿을 곳에 살면서 일하시는 것도 아니면서 뭐? 아니, 이제 그걸 또 어떻게 하는 거야? 아, 저는 형님이 해마다 시어머니 생신 때 상딸이 부러지게 차려서 비싼 선물이랑 용돈 드리는 줄 알았잖아. 뭐야, 올케? 혹시 나몰래, 우리 남편 나몰래 만났어? 아휴, 그럴리가요. 어, 저기 오네. 형님은 집에서 팽팽 놀면서 차 끌고 다니는데 내 친구는 매일 한 시간씩 지옥철 타고 출퇴근하면서도 아무 불평 안 했다고 하던데 뭐? 쌤이야, 여기야 형님, 형님 시누이가 제 동창인 거 모르셨죠? 제가 형님 시누이 만나 뒷주사 좀 했어요 뭐라고? 어, 민지야 언니,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밖에서 보니까 더 반갑다 어, 아가씨 정말 우리 올케랑 동창? 네, 결혼식 때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제가 언니한테 얘기한다는 걸 깜빡했지 뭐예요? 아, 네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제가 민지한테 우리 세훈이 결혼해서 지금까지 시집살이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어서 민지한테도 절대 시집살이 안 시킬 거라고 했어요 아, 네? 언니, 저 언니한테 서운한 거 많았지만 잔소리 한 번 안 한 거 알죠? 괜히 시누이 시집살이 한다고 할까봐 그러니까 우리 민지한테도 잘해줘요, 언니 중학교 때 이사가는 바람에 멀어졌지만 우리 꽤 친했어요 아, 네 형님, 얼굴빛이 왜 점점 노래지세요? 우리 셋이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이렇게 가끔 만나서 밥도 먹고 그래요 자매처럼 서로 여자 형제 없잖아요 어? 어, 그렇지 그런데 둘이 동갑인데 호칭이 좀 애매해하네 그러게요 저한테 반말하시고 쌤이한테는 존대하고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 호칭 참 그래요 그러게 언니 엄마가 언니 만나면 물김치 먹겠냐고 물어봐 달리는데 언니가 하도 안 가지고 간다고 해서 물어보고 양 조절한다고 그래요? 아, 나 갑자기 어, 배가 아프네 저, 화장실 좀 네, 형님 빨리 다녀오세요 그 후 저는 배가 아프다는 핑계로 그 길로 나와 집으로 갔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얼굴이 화끈거려 도저히 앉아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시누이 정말 저한테 싫은 소리 한 번 안 했던 천사 같은 시누이가 미친 여우 같은 올캐랑 동창인 줄 누가 알았겠어요 무슨 이런 골 때리는 인연이 있는지 그러고 보니 저 결혼 초에 지금의 우리 올캐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철부지 며느리였습니다 네, 시댁에서 집 사주는 건 당연하게 여겼고 저도 결혼할 때 모아놓은 4천만 원 친정에 홀랑 다 주고 맨몸으로 씹었어요 그래 놓고 차까지 받았죠 이때껏 시부모님 생신 때 전화 한 통 달랑하고 제대로 챙긴 적 없고 구매하신 시부모의 시누이 덕에 시댁 가면 친정보다 더 편하게 주는 음식 먹고 누워있다 옵니다 그럼 팔자 좋은 며느리가 저랑 똑같은 도플갱어 올캐를 보고 눈이 돌았다니 사람이 어쩜 이리도 간사할까요? 저 그날 이후로 깊이 반성하고 우리 올캐한테 싫은 말 한마디 안 합니다 저 앞으로도 좋은 시누이 될 수 있겠죠?